홍콩 피스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도스 SX의 변현재입니다 그리고 이해마사는 임진북입니다 네 먼저 소개할 것 없이 일단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가는데요 이 맵이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이란 얘기가 참 설레이지 않습니까? 테란드 프로토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끝낼 생각인데요 방향도 뭐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맵은 여기 파일럿 처음부터 세게 나오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을거에요 이해를 지지고 있는데 어차피 5시에서 7시 중앙에다 떡하니 파일럿 지어주면서 초반부터 피해를 좀 크게 줄 생각을 할지 변현재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변현재 티켓에 나온 이유가 있는거에요 자 일단은 아 입구지역에 오 지금 SCV도 좀 전진해서 배럭 지으려고 나가는거 같은데요 어? 근데 글쎄요 설마 가다가 만나는건 설마 가다가 만나나요? 이경도면 안만날 수 없죠? 네 맞아요 야 나도 빨리 가는데 게이트를 지었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이거 완전 감사합니다 네 네 상대방이 네 그렇죠 중국어 SCV 영어로 땡큐 일단 이거 진짜 시작하자마자 봤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어 완전 땡큐인데요 네 오늘이 세 번째 공식장 지르는 변현재 어 이 지금 멘탈이 약간 지금 어 밑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 포로벌로 계속 찍어주면서 가스를 짓고 질럭 두기 생산 이후에 네 사이버가서 드라곤까지 그냥 질럭 두기 뭐 드라곤 한기 이렇게 찌르면서 언덕 조이기식의 어 그런 이후에 운영을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질럭 찌르면서 안마단몰티 할건지 일단 이후에 선택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 설마 어? 아 이미 4부쟁 네 원질럭 4프로벌어식 어 그리고 자 파이럴러시까지 자 파이럴러시까지 네 지금 2012년도입니다 네 테란데 프로토스구요 제가 보는게 맞는거죠 이게 네 임진목과 맞기만 하면 아 오늘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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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네 일단 이거 박용호 한동우스전에서 나왔들뻔 그럼요 급격한 Etc들이 나옵니다 예 정말 요한형 아 예 기오펩패트를 나올때요 그...그... 그 전이군요 그렇죠 일단 벙커만 하나 지으면 그냥 이기는건데 네 일단은 심시 티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프로브 괜히 왔는데요 네 프로브가 뒤에 있어요 이게 성공만 하면 진정한 남자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 프로듀서스 네 일단 오우 커플매싱 김정민의 손이 위에서 요원형이나 이게 그 정도의 요원형이 났는데 네 일단 이야 아 가쳤어요 쉴드 최고 쉴드 채용 쉴드다 쉴드 삼질런 삼질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쉴드 채우고 이거 Mens 너무 짱 notch 마린 하나밖에 한데 마린 하나밖에 안 돼요 변호 문제가 땡큐였어요 내가 땡큐다 와 나도 땡큐다 네 다필없는데 이따가 있는거 거룩도 못져요 테라 무지 컴퓨터 영팬 배터리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네 사랑의 배터리 아직 막으면 질러서 돌아가잖아 아마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조심히 하네요 질러다기 더우면 질러 잠깐 돌려야됩니다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쉴드 샀습니다 한 번 더 벙커를 좀 지워줬는데 어땠을까 너무 아쉽네요 벙커 지워도 됐거든요 4%의 파일럴러시까지는 예상을 못한거에요 자 이제 질러 양쪽도 업니다 네 여기 배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둘러싸죠 김지봉 대위기 네 마지막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배터리 한 번 더 채워줬죠 채웠습니다 임재봉 큰일났죠 scp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까지 프로리그 흥하는 그런 기분인데 일단 프로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 아웃라이어에서 정말 재밌는게 많이 나와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매너 파일럴처럼 신경 써먹을 것 같아요 지지 변현진 네 검색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의 배터리와 현명진 네 일단 정말 멋진 플레이트에요 하하하하 야 기본덜고선수 약간 어탈한다고는데 전쟁게이트가 노출되는데 거기에 사랑의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되네요 사랑의 사랑을 누가 말립니까 사랑해도 못할게 없어요 이 초반부터 임중부 선수의 감사한 마음을 사랑의 배터리로 강파주는 아 정말 임중부 선수 오늘 흔히 말하는 이 생일 엑스 정말 제대로 생일 엑스 당하네요 하하하하 아 정말 아 꾸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아 SK프레니스타 프로리그입니다 아 배터리가 진짜 사랑의 배터리가 아 완전 안 꺼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보다도 극대적일 수가 없는 멋진 플레이 프로브 내기기 가구 배터리 지금 파일러 두 개를 매너 토요토스 할 수 있는 모든 매너를 동원했습니다 네 토요토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예 경기를 이겨낸 변제 전망스러움이 보이는 멋진 변경인데요 상대를 사랑하며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모든 매너를 다 정원해서 매너있게 상대를 사랑해주니까 승리 상대방에게 승리를 얻어오는 그런 편안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아 상대편에 상대방의 하 Зял 탈 이 ugh 롸 엉 엉 엉 엉 엉 엉 동행 깜짝